이번 시간에는 위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프로젝트 관리 도구에서는 위키라고 하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마인도 예외는 아닌데요. 레드마인에 있는 위키를 이용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식화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가지 정보들 또는 지식들을 또 위키 시스템에 정리해놓는 그런 용도로 지식을 저장하고 구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위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 들어보셨나요?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픈 사전이죠. 그래서 이 위키피디아 특징은 그 위키피디아 안에서 단어와 단어들 간의 연결점들을 가지고 이 거대한 지식정보시스템을 만들어놨죠. 여기 보시면 제가 위키피디아를 열어놨는데요. 이 레드마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이 위키피디아 페이지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 레드마인에 대한 여러가지 정의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는 여기 붉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이것들이 다 링크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라고 되어 있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오픈소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또 다른 문서로 나와 있고요. 이 문서 안에는 또 다시 이런 단어들이 있어서 이 단어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다시 그 단어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판도라라고 적혀있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링크 있잖아요. 이 링크는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판도라 콘솔 만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방금 그 링크는 링크는 있으되 그 링크가 가리키는 문서가 아직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 판도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방금 우리가 봤었던 이 링크가 걸려있지 않은 문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링크에 링크가 걸리면서 이 판도라와 지금 생성한 문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위키 시스템의 일반적인 형태이고 그리고 우리가 배울 레드마인의 위키 시스템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레드마인으로 들어가서 이 레드마인의 위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 opentutors.org라고 해서 우리 생활코딩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 중에서 이 위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걸 클릭해보면 이 opentutors.org 프로젝트에 대한 위키 시스템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opentutors.org는 제목이고 우리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이 다면성 중에 세 가지가 있죠. 컨텐츠, 컨테이너, 그리고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들은 각각 링크가 걸려있는데 여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링크가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링크를 클릭하면 그 링크가 가리키는 문서를 작성하는 에디터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내용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저장을 하고 하면 이렇게 문서가 생성이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위키로 다시 가서 컨텐츠를 클릭하면 방금 우리가 생성한 문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문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텍스트가 표시가 되고 있어서 이걸 클릭하면 이 문서에 해당되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 다시 링크가 있어서 이걸 클릭해보면 이 기획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와 문서들 간의 링크를 생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능인데 그 방법을 알아보면 우선 여러분이 편집하고자 하는 이 페이지를 선택을 하고요. 거기서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자유롭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앞에 있는 H1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따라오는 OpenTutors OIG라고 하는 것이 이 문서의 제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메타데이터인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위키 문법 수업을 통해서 위키의 문법을 알아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요. 지금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건데요. 대괄호를 두 번 쓰고 이건 약속이에요. 그리고 대괄호 두 번을 다 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컨텐츠라고 적게 되면 이 컨텐츠라고 하는 텍스트에 자동으로 링크가 걸리고 그 링크에 해당되는 문서가 존재한다면 그 문서로 링크가 걸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 링크에 해당되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링크에 해당되는 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 에디터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오티, 오티는 오픈 튜토리스를 저희가 줄여서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스탭들을 이렇게 적어주고요.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생겼는데 현재 문서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클릭을 하면 빈 문서가 나타납니다. 여기다가 제가 가수, 고잇장님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게 저희 멤버들이에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티을 만드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거기서 제가 다시 위키를 누르고 오티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파란색으로 변경이 됐고요. 이걸 클릭하면 방금 제가 만들었던 그 페이지를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페이지를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 페이지의 변경 이력들을 보고 싶으면 이 이력을 클릭하면 이 페이지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방금 지금 보고 계신 이 변경 이력도 아주 중요한 위키의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이 홈페이지, 여기서 이력을 클릭해보면 이 문서, 즉 이 위키 페이지의 대문 문서가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이렇게 추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근의 버전이고요. 4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저장되기 두 번째 전의 버전인 거죠. 이거 차이점을 클릭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위키 시스템은 어떤 한 사람이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집을 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협업하면서 문서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시간에 이 문서를 편집하게 되면 이 위키 시스템이 충돌이 일어났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위키 시스템이 무엇인가, 또 위키를 왜 사용하는가, 어떤 경우 사용하는가, 그리고 위키에다가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 위키의 문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